전국적인 경쟁을 거쳐 송도 국제도시에 유치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연수구의 예산 삭감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올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로 지원될 예산은 모두 3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의회가 학교 운영비로 편성된 5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시교육청 예산 23억 9천만 원과 인천시 지원 6억 7천만 원 등 30억 6천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보통 전년도에 운영비 예산을 미리 편성해 3월 이전에 학교 측에 미리 지원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끝나 연수구 몫을 대신 분단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5월에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만나 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